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구요 코드번호 017670 현재시각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유무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대표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죠. SK 그 다음에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가장 많은 가입자와 고객을 보유한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신산업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수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는 이 종목이 하는 산업이 뭐 이렇게 경기 민감 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이 종목이 뭐 주도주로 올라서서 뭐 시장을 끌고 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보시다시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특히 매출액이 거의 고정적이라는 것은 딱히 뭐 이런 경기 민감이나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 결국에는 꼭 필요한 산업이죠. 뭐 내수 산업에서 통신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죠. 인터넷이나 꼭 필요는 한데 뭐 그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전화를 안 쓰거나 뭐 또는 인터넷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런 내수 산업에 좀 특화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해준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배당의 매력도를 보기에 상당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금리 시대고 딱히 뭐 산업의 성장성보다는 배당의 포인트를 좀 둔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이런 연간 4%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 4.6% 정도죠. 연간 뭐 만원씩 준다라고 하면 지금이 21만원 정도니까 4% 이상 거의 5%는 좀 안 되더라도 4% 이상의 배당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고배당을 주는 관련 주로와 여금 또 하반기에 뭔가 이런 좀 수급이나 이런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런 매수세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SK텔레콤은 이 대형 시가총액 16조죠. 거의 17조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대형주일수록 이 종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이 흐름에서는 사실 시세차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상승은 하죠. 상승은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시간은 상당히 길고 반등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오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반등은 또 짧게 나오고 또 다시 하락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금방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금방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아요.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세차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시세차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일정한 패턴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 잘하면은 이런 포인트 포인트만 또 노리면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도 기대는 해보지만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세차익의 포인트를 둔다면 시장과는 역행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도주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거나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대신에 이 종목은 배당을 한 4에서 5%에 가까운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요 며칠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네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전에 좀 저점 구간 요런 구간에 와서는 그래도 요 최근 단기 요 며칠 동안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멈춰주지 않겠느냐 고 가격대가 한 20만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0만원 20만 3천원 20만 5천원 요 언저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전에 흐름에서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한번 됐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서 여기서 좀 지지가 됐었고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서 아 여기가 또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은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단에 지지 라인을 깔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요. 뭐 반등이 또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나 한 23만원대 23만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좀 볼 수 있는 요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 매도 심리 속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 시작점이 한 23만원대 정도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요렇게 해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올렸다가 또 쉬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종목은 시세차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든 아래든 좀 짧게 짧게 보시는 것이 좋고 뭐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